아까 그 여자랑 무슨 얘기했어? 별 얘기 안 했어. 오디션 잘 봤어? 아휴... 다음 기회에 해보재. 기회랑 게 다음이 어디 있겠어? 형, 널낸 게 오디션인데 형이 내일 혹은 1년 뒤에 어떻게 될지 또 10년 뒤에 어떻게 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. 100번 떨어져도 늘 붙을 거란 마음으로 하다 보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거야. 난 형 잘 될 거라 믿어. 으이그... 그래. 고맙다. 형. 그 말 아직... 유해? 무슨 말? 형이 나 기다려줄 수 있다고. 고작 21개월을 못 기다리겠냐? 너 혹시 다른 사람 생긴 거 아냐? 사랑이에요.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. 너... 가서 딴 놈들한테 눈길을 두지 말 안 돼. 난 너만 믿고 기다릴 거니까.